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불러주지 마 하루 종일 말이 속에 네 미소만 우리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너의 심장을 한번 쌓아볼 거야 너 매일 매일 내게 전화 걸 거야 내 가루 못 먹는 날이 내 이따가 전화가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